ㄹㄹㄹㄹㄹ Filipino ㄹㄹㄹㄹㄹ sadece ㄹㄹㄹㄹㄹㄹㄹㄹㄹ 아!! 뭐야!! 뭐야!! 왜.. 계속 떨어지잖아!! 오!! 보이죠!! 여기 여기 밟으니까 그래!! 오!! 요고도! 요고다!! 요건 아닌데..? 요기, 여기를 밟으니까! 거기 밟아봐!! 요거 아닌데..? 어 여기 여기 거기에 밟으면 어떻게돼? 계속 서있어봐 어느 부분인지 찾고있어 뭐야? 일단 이 부분은 이건 오른쪽으로 간다 나와봐 나와봐 내가 여기여기여기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까 여기 서있으면 일단 계속 떨어져 거긴 확실 조금 뒤에 여기여기 그치? 어 거기 거기 여기 계속 떨어져 또 어디 어디지? 뭐야 여기가 아래쪽 여기다 어 거기다 여기 뭔가있어 여기 아 절로 보내는게 맞나봐 어디로? 저기 한칸이 비어있는 이유가 계단을 만드는게 맞는거 같애 그런가? 왼쪽으로 가는거 없나? 아 그렇구나 왼쪽으로 가는거 어 밑으로 보냈어 여기가 밑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왼쪽 여기가 왼쪽? 어 오케이 그냥 동서남북 맞는거 같애 위로 보내고 어 그렇지 위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 좌측으로 보내야지 왼쪽 왼쪽 왼쪽으로 보내 왼쪽 보내 참 틀림이해 내가 보고있어 알았어 그렇지 왼쪽으로 봤어 다시 아래로 아래로 어디야 밑에 밑에는 어디지? 어 거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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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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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보내 위로 위로 뿐 Hai scale 왜완가 갔다갔다갔다갔다 갔다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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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보내면 돼 too 어 됐다 됐다 나이스 올라가 됐어 이제 이리로 가면 되잖아 어 깼다 왕감자 우와 Sie 왕감자 왕감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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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요 빨리 와 ㅋㅋㅋㅋ 흐흐흐흐흐 와이씨 우와 대박이다 우와 여기 가는 길이 두 군데인데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쪽을 정하고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일로 와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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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는디? 어잉? 오빠 이거 밟지마 밟지마요 어잉 거기 밟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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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다시 가죠 다시 가죠 왼쪽인가봐 왕감자 왼쪽으로 와봐 오케이 고 여기는 색깔이 좀 다르네 오 벽 벽도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 아 이거 계속 그거네 찾아가야 돼 아 그러네 다르게 갈래요? 아이 그럼 또 안되지 오른쪽으로 가자 나 오른쪽 감았어 어 녹색 녹색 오 아 녹색은 아 이게 그 있어? 봐봐요 지금 이게 녹색? 녹색이죠 순서 기억해 근데 왼쪽에 블럭이 달라 잠깐만 순서 기억해 빨..보녹 빨..보녹? 빨..보녹? 녹색은 그리고 녹색은 왼쪽에 블럭이 달라 그러네 어 아까는 여기였던 것 같은데 파랑색은? 왼쪽 구석 일단 빨..보녹 빨..보녹 왼쪽 이건 뭐야 다른 색깔 아닌가? 빨..어 달라 빨..보녹 자.. 자주색 빨..보녹 자.. 빨..보녹 위에 자주색은 위에가 다르네요 일로 가면 돼? 빨..보녹 자.. 아 잘못 왔어 빨강이 아..응 잠깐만 일단 빨..보녹 자.. 기억해놨어야 된대요 순서 지금 다시 가면 되지 어 왼..오.. 왼..왼..왼.. 빨강은 적을래요? 왼..오..왼..왼..왼.. 빨강은 여기가 달라 블럭이 제가 적을게 어 왼쪽 아래 구석이 달라 빨강은 왼..아..구 어 좋아 그 다음 여기서 첫번째는 왼쪽으로 가면 됐어 첫번째는 왼쪽 어 아 오앤오오앤님 감사합니다 잡혀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파랑 파랑 어 이게 파랑이야? 그냥 파랑으로 하죠 오케이 왼쪽 위 구석 여기 오른쪽이었어 그 다음 오른쪽 찬입니다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녹색은 녹색은 왼쪽 왼쪽 여기서 어디로 갔었지? 왼쪽 왼쪽이었나? 가요 확실해? 가요 어 맞아맞아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은 위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지 응 맞죠 잠시만요 왼쪽 왼쪽 맞지? 어 노랑색 노랑색 왼쪽 노랑색? 어 노랑색은 오른쪽 위 구석 오른쪽 위 구석 오른쪽 위 구석 음 어디로 갈래요 아 고민이네 난 오른쪽 나도 오른쪽 오 맞아맞아 오 맞아맞아 맞어 이거 무슨색이야 주황색 주황색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구석 오케이 어 여기 숫자 써있어 6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아까 8 아까 8 아까 8 있었고 6 이거 6 6 6으로 돼있어 왜왜왜 알겠다 알겠다 왜왜왜왜 아까 그 이거 액자들 그림 액자들 쫙 있었잖아 그래그래 숫자의 순서를 알려주는거 같애 숫자의 순서? 네 아까 찾을거 아 그러네 숫자의 순서인거 같아 아까 8이었어 그쵸 그래 이거는 6이야 오케이 저거 저거 오케이 8 6 이거는 의미가 없나봐 오케이 갈까요? 가면 되지 뭐 이제 뭐야 블럭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뭐하는데 여기는 여기 뭐야 이걸 눌러야되는거 같은데 버튼 눌러봐요 눌러볼까요 어 바뀌어 바뀌어 바뀌었어 뭐가 바뀌는거야 아니 이 블럭이 바뀌어 블럭이 바뀌죠 어 아 왜 이거 맞춰야되는거 아니야 어떤걸 이거 아까 자홍색은 위야 아 아 그러네 위 위 가라 바꿔봐 위 위 됐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뭐가 바뀌는거야 여기는 왜 있어 뭐야 뭐야 위인데 일단 위로 맞춰놓고 다시 가서 보면은 숫자가 보일라나 이거 점프맵이야? 달리기 쓰고있는거야 이거 맞아? 달리기 쓰고있는거야 일단 해보지 뭐 후 내가 제일 못하 얍 점프 오 됐어 올라갔다 올라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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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다시 다시 시도해볼게 오케이 홍장 감자 야 자 이 점프 감자 힘을 받아라 여기서 고고 야 아우 다시 다시 아우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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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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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숫자가 게시판 표지판 있는데 안보여 숫자가 어 와 이게 옵티파인 없나? 1.7버전 옵티파인져요 에이 그럼 뭔가 또 있다 줌줌 아까 이쪽에서 어 어 여기 레버있어 어 진짜? 해봐요 레버 해봐요? 어 레버 누를 수가 없어 아 진짜? 어 했다 눌렀어 레버 뭔가 피스톤 움직이는 소리가 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어 이거 뭐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이 입구가 바뀌었어 여기 와봐요 입구 나 다시 내려가올게 오기 좀 아까워 어 나 여기 못나가 오 나 못나가 진짜다 6이다 6 나 못나가 다시 열어줘봐 그니까 이게 레버를 눌렀더니 그렇다고 다시 다시 어 아잇 이게 넘어와야 되고 아 점프해서 해야돼? 어 열렸다 다시 레버 어 내리면요 여기 길이 생기네요 길이 길이 아닌거 같아 표지판 있어 숫자 6은 아까 봤던 그 6인거 같아 어 여기도 뭐 있어 뭐야? 못 올라가잖아 레버 레버 레버가 어딨는데? 아까 거기 아까 거기? 근데 이거 같이 이게 그쪽에 있고 내가 해주면 안되지 원래 싱글인데 응 그니까 해보실래요 레버 레버 내리고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야 그대로 뭐가 바뀌는거야? 여기서 죽어볼까? 거기서 죽으면 여기로 나올거야? 어? 여기 뭐야 왜? 이 위에 와지는데? 죽어볼게 어? 뭐야 밑으로 오는데?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응 아 이거 뭐야 다시 깨야되잖아 아 뭐야? 왼쪽 내 기억에는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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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왼쪽 어? 잠깐만 왜? 여기 일로 와봐요 갈수가 없어 여기 아까 발광석 없었지않아? 없었어 여기 발광석이 있어 어디? 자주색에 발광색이 발광석이 있다고 진짜? 어 보고싶어 이게 일반 블럭이였는데요 지금은 발광석이 됐네요 너 울려줘 어 가고싶어 여기로 가볼까요? 아니야 일로가면 다시 빨강이야 다시 가볼께요 같이 가죠 어 나 다시 빨강으로 왔어 처음에 어디였지? 빨강이 오른쪽이었나? 왼쪽 아이 잘 잘못 왔네 갈께요 저도 오케이 빨강 왼쪽 같이 가 같이 가 빨강 오케이 왼쪽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오 왼왼 그 다음 왼왼 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뭐 여기 뭐라고 아이고 진짜 여기 발광석으로 바뀌었다니까 이 자주색 위에가 발광석이 있어 대박 이따 왼 이따 가 그 깼다는 뜻인가? 그런가? 아까 위쪽이 땀블럭이었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발광석으로 바뀌어 있다는거면 됐다는 뜻인가? 여기 오른쪽이었나? 여기 어디야? 지금 왼왼 했나? 어 그러면은 오 어 오른쪽 맞다 그 다음 왼 그래 여기 그쪽이에요 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어 오른쪽 아까는 왼쪽으로 갔어 우리 오른쪽 가봐요 여기 점프 맵 파는데 버튼있구요 여기 버튼있구요 레버 레버 이리로와봐요 어디 어디? 죽어봐요 아 아 아 아 여기 보면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말고 여기도 나와 말고 아야 야 속 터지 속 터지시죠 여기도 바꾸자 빨간색도 바꾸 아 그러네 왼쪽 아래 구석 바껴? 응 바뀌네 어 그러네 왼쪽 아래 구석 어 바꿔봐 바꿨다 가서 확인해볼까? 그럼 다시 빨간색 가보자 거기도 빨간색으로 바뀌었나 자 어 바뀌었어 대박 성공했다는거야 아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한거야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디 갔어요? 레버 레버 한번 당겨보세요 레버? 당겼어 이거밖에 안 바뀌어 그래 그거밖에 안 바뀐다니까 이거 뭔 소용이야 일단 들어가 봐요 오케이 들어오고 이걸 내린 상태에서 딴 데를 가보자 오른쪽으로 가봐 내가 왼쪽으로 가볼게 어쩔 수 없다 나누자 어 여기 떨어져 볼게 어 잠깐만 왜 나 뭐 어디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 뭐야 여기 이상한 소외다 여기 뚫려있는 뚫려있는 포크모양 포크 포크가 구야 포크가 구야? 어 포크 구 적어나요? 어 여기 봐 왜 안보여 안보여 나와봐요 어 잠시만요 어 나오고 싶어 여기 뭐야 어 저기도 아니 저 지도인데 여기가 아까 그 어 아까 그 점프하는데 뒤집혔네 그니까 점프한대가 뒤집혀있어 역전됐어요 다시 가보자 어 아 잡아 이거 봐봐 지금 맵이 맵이 180도 뒤집혔어 그니까 그럼 볼 수 있어 이제 어 여기 뭐야 팔 뭐야 물약 물약이 팔이라고 써있어다니까 여기 봐봐 보여요 발사기 어어 발사기 여기 물약 들어있어 팔 이거 마셔봐 점프강화 걸려 이거 마시면 아 진짜? 어 그럼 일단 하나 더 들고와요 아 들고왔어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거 같아 그치 어 여기로 가자 아 여기 점프강화에서 뛰어가 뛰어올라가면 되겠다 아 그러네 먹어먹어 아 잠깐만 어 안돼 점프강화 안걸리는데 걸리는데 2단계 2단계로 못 올라가는데 구멍이나 있잖아요 어디 어디 여기에 어 여기에 물약을 던져놓는건가? 던질래? 아 그렇구나 우와 짱떡떡해 이렇게? 던져 던져 던져놓고 가보자 가자 다시 돌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죽어서 어 가자 죽어 던져 가 죽어 죽어 어디야 죽을때 어딨어 죽었어 죽었어 가보죠 어 물약이 여기 있나? 던졌었는데 어디 구멍이야 도대체 어디 구멍에서 없어졌나봐 물약 가지고 있어요 비명밖에 없어요? 다시 가서 들고 오자 들고 죽자 근데 이게 점프강화가 있어도 안될거 같은데 저기 못가는데 그니까 그니까 아니 이게 점프강화가 있다고 쳐도 저길 못가요 거기 물약 먹고 갈 수 있을까? 안될거 같은데 도대체 뭘 원하는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의도가 뭘까 이게 일단 다시 한번 물약을 가지고 죽어보죠 제 생각엔 어 돌려서 올라오기만 한다던데 이게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거라 던지는건 아닌거 같애 생각해보니까 헉 잠깐만 왜 어 나 됐다 좀 됐어 어떻게 몰라 몰라 여기 뚫려있어 빨리 봐 빨리 봐 역전됐어 빨리 봐 잠깐만 어 됐다 됐어 뭔진 모르겠지만 됐어 1 1번 1 잠깐만 저거요 저거 1번이라고 되있구요 그림은 어떻게 되있어요 여기 용암에 뭐 있나 용암이 없죠 그림은 그냥 네모 그냥 네모가 1번 어 오케이 네모 모양 오케이 작은 네모 모양이 1번이고 여기 보면 발사기에 응 종이들이 들어있는데 스펠링이 써있어 뭐라고 되있어 적어봐요 오케이 왼쪽 구석에 R 왼쪽 구석에 R 무슨 구석? 왼쪽 위 구석 오케이 R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구석에 H H 센터에 J J J 그리고 왼쪽 아래 구석에 Y Y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구석에 U U U U U다 일단 적어놓죠 가져갈게요 종이 어 잠깐만 왼쪽 위 구석에 R 아 종이 못 가져가네 J U A 이게 뭔 뜻일까 그것도 그냥 저거만 놓을게요 오케이 얼른 와요 야 신기하다 와우 일단 여기서 죽어보죠 액자를 돌리라고요? 액자 돌려도 아무것도 안돼 죽을게요 여기 여기 나 여깄어 오케이 그거 먹고 일로와봐요 여..여기 뛰어 여기 두칸이나 돼요 어 여기 여기 두칸이네 여긴 된다 오케이 거기서 또 뭐있나봐 어? 여기 새로운 곳이야 어? 나도 가야되나? 어 이거 뭐야? 어 와야지 와야지 혹시 점프 그 물약 하나 더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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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져줘 먹었나? 먹었습니다 올라가오 올라가오 오케이 여기 여기 위에 발석이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가 여기네 어디 어디? 여기가 뒤집히면 여기에서 점프 물약이 나오네 아 그러네 아 여기다 가보자 가자 가자 이게 뭐야? 여기는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저거 뭐야? 무서워 주변에 돌 돌아 이게 뭐야?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여기 뭐가 생겨? 여기 뭐가 생기잖아? 이게 뭐야? 몰라 몰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와 너무 무서워 우와 짱 신기해 이게 뭐야? 무서워 이걸 어떻게 구현한거지? 어? 우와 이게 뭐야? 어? 나무가 생겼어 길이 생긴거 같은데? 여기 파역구 너무 무서워 어떻게? 여기 어디 어디? 시간의 흐름이 있었나봐 여기 해시계가 있어 해시계 여기 봐 어? 우와 새로운 데가 생겼다 자 일단은 여기서 1회차 종료하죠 와 일로와요 아이씨 무서워 클로징하자 너무 무서웠어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너무 무서웠어 자 여러분 야 더코드3 1일차 진행해봤는데요 하루만엔 다 못깰거 같아요 며칠차 더 해봐야될거 같구요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엔딩까지를 깨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어 어떻게 보시느라 저희와 함께 멘붕하신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공략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갔던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구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단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잠뜰림과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신기방기한 막 막 돌멩이 날라다니더니 막 나무 생기고 막 난리도 아니네 다음 회차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꼭꼭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구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뿅! 뿅! 네 홍단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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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추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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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absolument recur R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